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당 39절 말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폴 토울레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의사들의 변해가는 정신구조를 현대사회의 규범화 되어가는 인간상과 비교하여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는 서류나 직업이나 모든 사회의 구조가 인간을 번호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는 것보다 진찰 기록표 속에 나타나 있는 번호로 취급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그 환자가 가진 병의 한 예증으로 취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시드니 카터는 제로원이라는 풍자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꺼져간다. 정부 당국자의 손에 의해 번호가 사회와 인간을 통치한다. 이름은 자치도 없이 사라져간다. 권력의 억센 힘에 의해 자네도 나도 그 번호 속에 산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웃사랑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각박해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고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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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